우리 학생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 두 개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왔을 때 얘라고 헷갈리면 안되고 또 얘가 나왔을 때 얘가 헷갈리면 안되는거지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겁먹은 이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동사형이 봐보세요 스케일 얘가 겁주다야 얘가 겁주다 그러면 왜 겁주다냐 스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라이온킹 보셨을 거야 라이온킹에 보면은 조카를 협박하는 삼촌이 있어 그 삼촌의 이름이 스카 삼촌이야 스카 삼촌 눈 찢어진 삼촌이야 이름에 의도가 있는 거지 그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협박하는 거죠 얘가 스카 삼촌이 얘가 상처 자국이야 따라해 봐 겁주다 상처 자국으로 겁주다 상처 자국으로 겁주다 스카 됐습니까 그래서 이디가 들어가서 수동이 겁먹은 이런 뜻이야 겁먹은 겁주다 겁먹은 겁주다 겁먹은 수동은 이제 받은 애니야 겁을 받으니까 겁먹은 이런 뜻이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 상처 자국이 칼 자국이죠 콩글리시 칼 칼 자국이라니까 스카 삼촌 됐습니까 그 다음 sacred는 영어로 뭐냐면 철자를 잘 보셔야 돼 얘는 뭐냐면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우리가 원래 클리드란 영어 단어가 있던 얘가 신념이야 신념 그쵸 신념 그럼 신념은 신성하지 보통 종교인의 신념을 말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종교인의 신념은 신성해 선생님 저는 이 단어가 어려워요 그러면 현대어 뭐가 있어 크레딧 카드가 여기서 나온 거야 신용카드가 또 신자 살려줘 신용카드 신용카드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쵸 신 신용 그래서 종교인의 신념 신념은 신성하다 이거야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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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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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약간 콩글리시 약간 섞으면은 얘를 saint로 보는 것도 좋아 성인 종교인들이 갖는 성인 성인의 신념 신성한 됐나요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제 옆으로 갑니다 acquire 얘는 영어로 뭐 얻다 습득하다 야 콩글리시 얻다 얻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얘 정도는 알고 있죠 얘랑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equire 얘는 요구 요청하다 예 리는 사랑의 리퀘스트란 프로가 있지 헷갈리지 않죠 아 접두어끼리 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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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요청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 잘 봐 얘는 뭐냐면 어 퀘인트란 영어 단어가 뭐냐면 얘는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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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라틴어로는 이 단어 라틴어는 완전 옛날이지 어원이 얘야 얘가 알다 인식하다 혹시 여러분 데카르트가 한 말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 그때 알다가 얘야 데카르트가 데카르트가 한 말은 얘야 나는 알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단 말이야 사실 그치 근데 이제 보시면 영어식 어원은 겁니다 요게 이렇게 뭐 할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 퀘인트가 영어로 뭐냐면 징귀한 이런 뜻이야 그럼 하나도 징귀한 게 아니야 내가 흔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하나도 징귀함이 없어 그럼 이 단어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치 근데 이 단어 같은 뜻이 뭐냐면 퀘어 혹시 퀘어 축제라고 드셔봐야 하셨어요 광화문에 하는 퀘어 축제가 있어 그게 원래 동성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상한 이런 뜻도 있어 징귀한 그래서 아 이상한 징귀한 우리 쪽에서 보면 사실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좀 징귀하잖아 그치 징귀하잖아 그래서 아 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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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 이상하고 징귀한 진기한 이상한 진기하고 이상하지 않아 하나도 징귀하고 이상하지 않아 내가 아는거야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 A quaint 하면, 알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얘랑 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sacred가 영어로 뭐라고 돼? scared 하면 뭐가 돼? 시작, car. 스카 삼촌이 뭐가 돼? scared, 겁주다, 겁먹은. sacred, 성인의 credit, 신용. 성인의 신념, 뭐가 돼? 신성한. 옆으로 갑니다. acquire, 어, 어, 없다. require, request, require, 요구 요청하다. 얜 요구 요청하다. 얘랑 헷갈리지 말고, a quaint 생각해. quaint, queer, 뜻이 뭐가 돼? 이상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다. 헷갈리지 않겠지? 콩글리시 외울 때 이런 거 같아. 너 눈이 퀭해, quaint. 너 눈이 퀭해, quaint. 너 눈이 퀭해,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알고 있어. 이렇게 외우대. 자, 좋아했던.